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딱 나와를 바꿔봤습니다. 바꿔봤자 거기서 거기 일단은 딱 나와가 시험에 딱 나와 이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매번마다 강조하는 것도 참 좀 우픈 일이죠. 일단은 이 제목이 딱 눈에 들어올 텐데 뭐랄까 좀 뻔해요. 선생님도 이거 말고도 좋은 제목 혹은 이게 퀘스트니까 뭔가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제목을 고민을 해봤는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요. 뭐 어떤 드라마 이름이었잖아요. 뭐 슬기로운 무슨 무슨 생활에서 이걸 그냥 따라해볼까라는 느낌보다는 슬기롭다는 말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갑자기 또 슬기로운 땡땡 생활 이러니까 선생님이 그 드라마를 봤다 이거죠. 근데 선생님이 본 드라마는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아니고 감빵 생활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조교가 하도 재밌다 해서 보라고 해서 뭐 그래 얼마나 재밌는 드라마길래 조교가 막 뭐 뭐 선생님 음악도 하시니까 그 드라마 내용 중에 막 밴드도 나온다고 하길래 진짜 록밴드가 나온단 말이야 해서 봤어요. 봤는데 아무리 봐도 안 나와 뭐 감옥 얘기만 나오고 해서 알고 보니까 내가 본 건 감빵 생활 그랬던 기억이 그래서 그 뒤에는 슬기로운 의사 생활 뭐 이렇게 원투 이렇게 나온 걸 알고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이 슬기로운 감빵 생활 죄송합니다. 슬기로운 방학 생활을 제목으로 삼은 이유 첫 번째 슬기롭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본다. 슬기롭다 하면 뭔가 좀 영리하다는 느낌도 있고 좀 지혜롭다는 느낌도 있잖아요. 이 더운 여름을 태양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보내려면 무언가에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는 선생님이 지금 이 캐스트를 찍는 이유는 자 봐봐 얘들아 난 선생님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 뜻이 아니고 정말 고3 때 그 더운 여름을 제주도에서 버텼던 과거 한 수험생으로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수험생 선배로서 선배 수험생으로서 워낙 나이 많은 수험생 선배지만 어쨌거나 그 당시에 어떻게 더위를 극복했는가 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방학 생활이지만 아마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한테는 따로 이렇게 방학이라는 게 없잖아요. 학원마다 방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학교 방학이랑은 좀 기간이 다르기도 하고 의미가 다르기도 할 텐데 그냥 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슬기롭게 여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낼 것인가요. 첫 번째 여름 방학의 의미. 이것도 잘 안 알려주죠. 그냥 방학이 오는 거죠. 그리고 방학이 무슨 뜻인지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이런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런 어휘가 있으면 이게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찾아봐요. 그러면 이게 한자로 방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 방자예요. 내려놓다. 그럼 이게 학자가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은 내가 공부할 것을 내려놓는 완전하게 내려놔서 고3이 혹은 재수생이 내려놓고 아 나 진짜 이제 공부와 딱 그냥 거리 두기를 하겠다. 공부와 거리 두기. 그래서 푹 쉬고 재충전한 다음에 수능 때까지 달려보겠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단과 수업이 지금 휴강 기간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말고사 대비가 요새 좀 일찍 들어가다 보니까 6월 모의평가가 끝난 이후에 선생님은 좀 일정 기간 동안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선생님 주변에 친한 선생님들 보면 다 푹 쉬고 계십니다. 근데 최적은 쉬는 기간이 아니고 그냥 계속 스튜디오에 나와서 열끝강의, 단긋강의 해서 막 이제 완강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일단 갑자기 방학 얘기를 왜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냐면 이게 사전에 찾아보면요.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방학은 선생님들한테 해당하는 얘기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문제 풀거나 많이 뭐 강의를 듣는 거 수강하는 걸 쉬는 게 아니고 그거 강의하는 선생님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이 없는 시기 이게 하나의 방학입니다. 혹은 영어로는 그냥 베이케이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휴가 같은 느낌도 드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원래 뭐 이렇잖아요. VAC가 들어가면 뭔가 비어있다는 뜻이죠. 베큐 할 때 쓰는 말이죠. 진공청소기처럼 뭔가가 비어있다 할 때 요 VAC를 쓴다고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휘 배울 때는 선생님 당시에는 항상 요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 그 전체 어휘의 뜻을 익힌다기보다는 이제 파생되는 어휘들을 막 외울 때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비어있다. 뭐가 비어있어? 시간표가 비어있는 거겠지. 선생님들의 수업 시간표가 비어있는 거겠지. 여러분들의 스터디 플래너가 완전하게 비어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수험생의 하나의 숙명이랄까. 자 그러다 보니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까. 혹은 남은 기간 수능이라고 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낼까. 혹은 지금 이 캐스트 보는 친구들이 고1이다. 고2다. 그러면 뭐 2학기에 자기가 배울 부분을 예습할 수도 있고 혹은 좀 부족했던 과목을 보충할 수도 있는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선생님이 여기다 썼죠. 탐구합시다. 어 근데 요게 더 중요합니다. 요건 더더 중요해요. 이제 좀 제발 탐구해야 되는 수능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완전 그냥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의 과장을 붙여서 얘기하면 벼랑 끝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 전부터 1월 달부터 차근차근 준비했던 친구들한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탐구 과목의 공부를 다른 과목보다는 좀 미뤄두었던 친구들은 이제 더 미루잖아요. 그러면 그냥 탐구는 나락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씩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사회탐구 강사라서 야 니네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진짜 끝나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지금이라도 듣게 만들어야 선생님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최적이라는 사람 최적이라는 강사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목표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나락갈 수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더 이상 탐구를 미루다가 악위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었던 탐구마저 아 이제 탐구는 뭐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안 올라 그때 당황합니다. 9월 모의평가 성적 안 나오죠. 그럼 그때 이제 내려나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아 참 이건 소개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뭐 사회문화 두 달이면 가능할까요? 라는 DM이 와요.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이런 DM이 옵니다. 정법 런 가능할까요? 정법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정법으로 도망오는 거 가능할까요? 아 솔직히 가능해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선배들 중에도 어떤 친구는 단 3개월만 준비해놓고서 정법 만점 찍은 친구들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비율적으로 보세요. 단기간에 사탐해서 좋은 성과를 얻은 친구들의 비율이 더 많을까 혹은 일찌감치부터 준비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날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목 영향을 받아서 수능날 실력 뽐내기도 못하고 그냥 울면서 나오는 친구들의 비율이 더 많을까라고 생각해보시면 약간 아찔할 겁니다. 그럼에도 이 영상을 딱 보는 이 시점에서 아 이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겠구나. 뭔가 좀 더 폭발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게 맞죠 여러분. 아닌가요? 그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친구들이 앞으로는 공부 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월부터 쭉 준비했던 친구가 지금 7월이 했다고 칩시다. 그럼 7월에 수능이 11월인데 이때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은 뭔가 폭발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서 채우겠다라고 목표를 두는 사람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물이 새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채우는 수밖에 없죠. 근데 미리 차근차근 채웠던 친구들은 좀 더 부담이 덜할 거겠지만 어쨌거나 7월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은 뭔가 폭발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건 더더욱이 이런 계획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학습 계획을 세워볼 때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은근 또 이걸 안 해요. 많은 친구들이 뭐만 하냐면 이거만 해요 잘. 이거만. 왜냐하면 스터디 플래너를 적는다고 칩시다. 스터디 플래너를 적을 때 그 한 장이 들어오는 게 딱 봤을 때 하루치에 시간 계획만 눈에 들어오다 보니 이게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얘는 세우는데 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더 나가서 이걸 세우다가 하루를 다 보낼 경우 이걸 세우다가 하루를 다 보내. 아 근데 그 계획대로 남은 기간 동안 이행이 되면 그 하루는 전혀 아깝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끔 선생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 때랑 비교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의 수험생 우리 제자들 봤을 때 부러운 게 있어요. 난 너희들이 부러워.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공부법과 공부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스터디 플래너였어요. 이렇게까지 거의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적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선생님 당시에는 그 당시 때부터 다이어리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이어리라고 하는 게 무슨 고등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었고 전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메모용지 적고 A4용지 적고 하다가 뭔가 좀 체계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자 이런 게 직장인들부터 출발하면서 다이어리 개념이 그때부터 좀 많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던 당시였거든요. 선생님도 다이어리 하는 구에다가 거기다 계획 쓰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스터디 플래너가 됐든 아니면 이런 영상 캐스트가 됐든 간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잡아들이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거죠. 아니면 지금도 무슨 보면 뭐 무슨 무슨 타 해가지고 뭐 타이머를 쓰면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스터디 윗 미 하면서 뭐 누구랑 같이 공부하고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 것이 안 되면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하더라 공스타그램 누구 이거 하더라 혹은 반대로 말하면 공스타그램을 하다가 뭔가 목적 전치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면서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는 것이 주된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예쁘게 쓰는 것보다는 그걸 좀 체계적으로 작성을 해서 이행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두 번째 여러분이 부러운 거 당연히 인강이죠. 선생님 때는 인강이라는 게 없었어요. 어? 지금 인강이 없어요? EBS도 없었나요? EBS는 있었죠. 그냥 단순하게 방송 강의였고 그래서 그나마 선생님은 정말 좋았던 기억이 학교에서 방송부를 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EBS에서 어떤 수학 강의가 비디오 테이브로 온단 말이에요. 학교에. 그거를 시간표를 짠 다음에 각 밤마다 TV는 있었으니까 이렇게 송출을 해줍니다. 방송실에서. 선생님이 테이블을 꽂죠. 꽂아서 보다가 선생님이 방송실에서 보는 거예요. 보다가 어? 이해 안 되네? 그러면 돌려버려요. 그때부터 쌍욕이 들려와요. 왜? 아니 잠깐만 방송부장이 지가 보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돌려. 그런데 선생님은 다른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런 원성을 사면서도 어찌 어찌 버텼습니다. 야 이해 좀 해주라. 이해가 안 돼서 그런다. 다시 본다. 그런데 그걸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그게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가능성으로만 남아있다 보면 이런 거예요. 난 언제든지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귀한 느낌이 안 든 거예요. 강의가 귀하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시간이 귀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뭐 주말에 듣지 뭐.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 아닌가요? 시간 날 때 듣지 뭐. 하다가 지금 이 시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완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장 어제도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코어 강의를 듣는다고 칩시다. 사회문화 코어 강의가 정말 21강으로 개념은 싹 다 정리를 하죠. 이게 될까 싶죠 여러분. 그런데 들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 수능에 나오는 개념을 21강 만에 빠른 속도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가 꼼꼼해지고 싶은 거예요. 한 강 듣고 기출문제집을 두 권 세 권 사서 풀고 다음 강 듣고 풀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간이 충분하다면 별로 안 쫓겨요. 심정적으로. 그런데 시간이 쫓기기 시작하면 그게 막 조바심이나 그럴 때는 아예 그냥 문제풀을 좀 뒤로 하고 빨리 완강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를 문제집으로 하겠다.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또 하나. 선생님 저한테 시간이 없는데 이게 좋아요 저거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는 원래는 순서가 있는 거죠.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자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 뭐 이것만으로 가능할까요? 그럼 선생님의 답은 이렇죠. 가능은 하다. 가능은 하다. 그런데 훨씬 더 네가 노력하긴 해야 된다. 또 물어봐요. 목표는 뭐냐? 만점이 목표냐? 1등급이 목표냐? 2등급 목표냐?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항상 돌아오는 답은 똑같습니다. 만점과 1등급이 목표라고.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미리 하지 그랬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국어, 수학, 영어에 바빴다. 다른 친구들은 안 그랬을까? 아니 누군가를 탓한다기보다는 지금 이미 벌어진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이게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급할수록 강의를 듣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혼자 공부해도 1등급 나올까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전문적인 선생님의 그 경험을 믿고 그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걸 믿고 이걸 더하겠다. 덜 중요하다는 건 과감하게 패스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질답게시판에 보면 선생님이 코어 강의에서 안 나온다 혹은 이제 덜 중요하다고 한 거 정말 안 나옵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선생님이 내는 게 아닌데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우선순위의 문제라니까요. 우선순위. 시간이 많으면 다 할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부터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말을 믿고 어 잠깐만 이거 다 넘어가도 되나? 아 이거 좀 찜찜한데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 그 생각 가지고 그걸 계속 하실 겁니까? 시간이 없는데? 과감하게 패스. 다음 주제 공부. 다음 주제 공부. 어 이거 나오지 않을까? 선생님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하면 그 말 믿고 일단 패스. 그래서 일단 끝을 보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면 그걸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고 아 그게 뭐 배속 기능을 통해서 시간을 압축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더 중요한 건 좀 더 덜 중요한 건 뭐 나중에 혹은 그냥 하지 말자.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5번도 의미가 있는 건데요. 뭐 이런 또 질문을 받아요. 스트레스 해소법. 선생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없냐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뭐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없어. 이거 방법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수능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학교 시험에 욕심을 내지 않으시면 스트레스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을걸요? 수능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것대로 스트레스가 또 있을 거고요. 학교 시험에서 자기가 높은 목표를 세웠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려놓자. 그러면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관계적인 스트레스가 됐든 관계라고 하는 건 가족관계도 되죠. 친구관계도 되죠. 아니면 학원에 가는데 스트레스 유발자들 엄청 많죠. 영화 제목이기도 있죠. 구타 유발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구타 유발자라는 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되게 무시 무시한 얘기예요. 구타 유발자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의를 때렸어. 구타했다고 구타. 이 사람이 원래 때린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유발자라는 말이 왜 중요한 거냐면 이 말을 쓰는 순간 얘가 맞을만 했다는 뜻이거든요. 구타를 유발했다. 네가 맞을만한 짓을 했으니까 얘가 때린 거 아니냐. 그럼 보세요. 스트레스 유발자가 있어요. 스트레스 유발자. 여러분 이건 막을 수 없어요. 구타 유발자, 스트레스 유발자는 막을 수 없다고 해요. 왜? 내 의지들은 안 되니까. 그럼 선생님의 가장 간단한 사고방식 하나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잘 컨트롤하겠다가 선생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컨트롤 안 되는 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 평정심이 깨지는 건 너무 싫어요. 내 평정심이 깨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경 끄겠다. 신경 끄는 것도 하나의 되게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것도 기술이라고요. 신경을 쓰지 말자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신경을 끌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그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에 대한 그 스위치를 오프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되게 중요한 기술이자 능력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조바심이 나는 것과 스트레스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이 스트레스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신경 끄기의 기술이 필요하겠다. 아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보면 학교에 갔어. 아 정말 꼴보기 싶은 꼴보기 싶은 뭐야 꼴보기 싫은 애들이 있어요. 어쩔 겁니까. 내 눈앞에 사라지면 좋겠지만 걔네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배경처럼 삶의 배경처럼 거기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공부에 집중을 못하면 스트레스 받죠. 근데 그 스트레스 받는 걸 아는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아. 그것 때문에 내 공부가 안 되는 내가 한없이 처참하고 내가 너무 철양해. 심지어 내가 너무 한심해.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막아내기 위한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게 쟤네들은 내 의지대로 안 되면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는 내 의지대로 차근차근 바뀔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자. 이거죠. 조바심 나는 건 수험생이니까 당연한 거고 선생님은 안 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어느 순간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스트레스를 없애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스트레스 유발자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비교. 쟤. 쟤. 쟤는 공부별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성적이 잘 나와. 쟤 때문에 너무 신경 쓰여. 왜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쟤는 국어 공부를 진짜 안 하는 것 같은데 시험 봤다 하면 최소한 2등급에 찍어. 나는 문학에 비문학에 독서에 화법 장문에 언어매치 엄청 하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걸 그렇게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친구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하나는. 그 친구가 지금은 당장 국어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초등학교 중학교 거쳐오면서 저 친구한테는 읽고 쓰는 게 워낙에 즐거운 일일 수도 있는 거고 이미 어릴 적부터 많은 독서를 통해서 다져온 어휘력과 그런 독해 능력이 이미 있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걸 자기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누적해왔던 실력을 당장엔 넘어설 수 없다면 더 큰 자괴감으로 여러분들이 꺾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할 것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많은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많은 선생님도 아니에요. 모든 선생님들이 이걸 강조하시겠지만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생각처럼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아까 봤던 것처럼 5번, 6번 묶어서 평정심을 찾는 것 그 평정심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표를 위해서 내가 나가는 길을 다른 사람 때문에 멈출 수 없다. 이 생각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 이제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뭐, 그, 뭐, 건강도 안 좋아 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뭐, 병원에도 누워있어 봤고 다양한 것도 해봤지만 이 체력관리가 필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할 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싶은 생각이냐면 그럼 선생님도 정말 이걸 하세요라는 질문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선생님이 그냥 최적이라는 한 강사가 우리 제자들한테 야,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자예요. 선생님도 바른 자세로 이 자세라고 하는 건 진짜 물리적 자세예요.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책을 보고 원할 때 혹은 뭐, 교재 작업할 때 강의 연구할 때 앉아있을 때 허리를 어떻게 펼까? 선생님은 이렇게 이렇게 어, 참 허리가 안 좋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넓으로 돼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야, 좀 똑바로 앉아봐. 강의할 때는 오른손잡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있지만 선생님이 공부할 때 연구할 때 교재 개발할 때 책 볼 땐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할 거고요. 냉방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생님도 나름의 노력을 상당히 기울입니다. 촬영할 땐 여기 스튜디오가 시원하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나가서 잠깐 돌고 오고 나가면 덥잖아요? 여러분, 더운 거는 스트레스 유발자가 되어선 안 돼요. 왜요? 이렇게 했잖아요.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 생각해보세요. 여름이니까 더운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 더워. 아, 더워. 근데 어느덧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더워서 뭐 줄 거야. 내가 어찌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그때 뭐 이렇게 더위 때문에 짜증을 내. 더운 건 더운 건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럼 더운 건 더운 거니까 더위를 어찌할 수 없으면 내가 좋아하는 그 컨디션, 상태를 만들어 보자. 나는 뽀송뽀송한 게 좋아. 실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진짜 뽀송뽀송한 게 좋거든요. 옷도 그렇고 양말도 그렇고 그러면 자기가 학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아, 난 항상 양말이 좀 뽀송뽀송했으면 좋겠어. 근데 본인이 좀 땀이 많아. 예를 들면 양말 하나 더 갖고 다니시면 되죠. 수건도 챙기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요. 여름에. 개인 위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이제 머리도 있잖아요. 두 발도. 분위기에 맞게 머리 스타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름일 땐 짧은 머리가 훨씬 더 개인 위생에도 좋고 본인 컨디션에도 좋아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 여학생들한테 다 단발로 자르라는 게 아닙니다. 쇼커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고민을 해보자 이거예요. 같이. 그래서 선생님 때는 냉방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던 게 정말 그때 좀 화가 났던 게 이런 거였어요. 각 밭마다 교실마다 에어컨이 있어요. 선배님들께서 야 우리 고3들이 더워서 공부를 못한다는 거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돈을 모아서 학교에 에어컨을 기증하자. 그래서 에어컨을 막 기증해 주셨어요. 선배님들께서. 근데 학교에서는 또 그 선배님들의 이 고마운 마음을 또 야 선배님들이 사준 이 에어컨 한 주에 쓸 것도 아닌데 아껴 쓰자. 안 틀어줘. 내가 이게 더 하나. 에어컨이 없으면 없으니까 참겠다. 선풍기만 돌아가면 참겠다가 있는데 에어컨이 멀쩡한 게 있어. 새 거야. 근데 안 틀어줘. 이게 더 약 올라. 막 화가 나. 그럼 어쩔 거예요. 몇 번 선생님들 찾아가서 부탁도 드려봤죠. 아니 저희가 진짜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전기요금 될 테니까 쓸 때는 씁시다. 안 틀어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세숫대야를 들고 왔어요. 정말로. 어차피 남자 학교니까 뭐 눈치 볼 것도 없어. 남녀 공학이었어도 선생님 들고 왔어요. 왜. 지금 뭐 남의 눈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더 죽겠는데. 그래서 그때 화장실에서 냉수를 받아다가 발에 이렇게 발 담그고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기 시작하니까 몇 명 친구들이 따라했어요. 그 친구들은 너도 나도 좋다. 그랬습니다. 왜. 아 이게 발을 시원하게 하는 게 정말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거구나. 부채질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학교에서 세숫대야를 갖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최적 핑계로 어 좀 메가스터디 초석 선생님이 어느 학교에서 메가스터디 초석 선생님이 세숫대야를 갖고 와도 된다고 한다고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좀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자. 반대 반대 여러분들은 더 걱정스러운 게 반대 너무 시원해 학교가 너무 추워 그러니까 여름에 더 감기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럼 그럴 때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 좀 그 옷도 잘 챙기고 다니면서 체온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그 다음 얘랑 얘는 나중에 한번 뭔가 정말 선생님이 따로 캐스트 한번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최근에 잠을 잘 못 자요. 그건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잘까 그럼 막 검색해보지 않습니까 그럼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야 돼 그럼 스마트폰은 그냥 선생님이 안 봐요. 자기 전에 조명도 어떻게 하냐 그럼 조명 완전한 어 조금이라도 불빛이 새어나오는 거 용납할 수 없다 그럼 다 막 막으려고 노력하죠. 그럼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있었는가 점점 개선됩니다. 그러면 아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구나. 영양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죠. 이건 본인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급식이면 쉽지 않아요. 학교 급식이면 쉽지 않지만 그러면 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죠. 간식을 줄이거나 혹은 반대도 있어요. 오히려 당 떨어질 때 너무 힘든 친구들은 당을 챙기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수험생일 때는 맵고 짠 거 자극적인 것도 적당하게 먹는 게 중요하겠다. 원래 가장 좋은 건 닝닝한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이 최근에 원래는 월간 최적 몇화로 이렇게 매번 내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개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지금 현재 한 4주 5주째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5주 동안 빵을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진짜 단 한 번도 빵을 선생님 빵이랑 떡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먹지 말아야겠다는 사인을 받았냐. 소화의 문제였어요. 소화 소화가 잘 안 되고 막 부글버리우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컨트롤하자 바로 끊었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먹고 싶어 미칠 것 같애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이야기는 다 끝났는데 이게 하나의 또 전반적인 여름 여름에만 특화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원래는 언제든지 수험생이든 아니면 수험생이 아닌 상황에서도 나중에 뭐 대학생활하면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 모든 시험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최적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살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진짜 스스로 되는 게 몇 개 없어요. 살다 보면 근데 스스로 되는 것들이 몇 개 없지만 그 몇 개 안 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식단을 조절한다? 영양을 챙기겠다? 근데 회사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도 쉽지 않으시죠? 의도치 않게 뭐 회식 자리에 가서는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고기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걸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아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안에서만 해보자. 아니 당장 다 끊으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한테도.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건데 괜히 거기다가 자신의 포텐이 100이면 막 120, 130을 채워. 막 꽉꽉 눌러 담아. 그걸 못 해내. 아 난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을 좀 여유 있게 세운 다음에 그 계획을 채워나가면서 뿌듯함과 성취감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어 난 이 정도 했어. 했어 했어. 요렇게 하면서 늘려나가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 운동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당장 뭐 식스팩 식스팩 만든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3, 4일 동안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가슴 근육을 키우고 싶다. 절대 3, 4일 동안 못 만듭니다. 당장은 펌핑은 할 수 있어요. 당장은. 근데 그게 지속적이지는 않을 거니까. 얻을 때는 몸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생겨서 더 큰 병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운동도 못하는 게 또 여러분 앞에서 깝쳐봤고요. 운동은 뭐 선생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관심이 있어서 또 배우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이렇게 슬기롭게 여름을 잘 버티고 시원해질 때쯤 이제 곧 보세요. 수능의 냄새가 나요. 이제 수능의 냄새. 어? 수능이 오는데? 에이 선생님 그런 게 어딨어요. 특히 제 학생들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죠. 네. 보세요. 옵니다. 10월 달이 되면 옵니다. 아 왔어. 오는구나. 저기서 오는구나. 수능의 냄새. 선생님은 태풍의 냄새를 알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세요? 태풍의 냄새가 뭐예요? 태풍의 냄새가 있어요. 아 태풍인데? 방학 잘 보내고요.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만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평화와 평온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피스 최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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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